고맙습니다 니 웨이팅이다 카드를 이렇게 보여줘 나도 37.4가 37.4? 이거 따르다 이 웨이팅이다 시켜줘야겠다 철저한데? 어? 이렇게 방역을 잘한다 그래 지금 37.8도 나와서 못 들어가고 있다 37.4였다 안녕하세요 카밤입니다 짜잔 1년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찾으러 왔는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와이크 체온이 너무 높답니다 밖에서 잠깐 썸네일을 찍는다고 있었더니 뜨거워졌나봐요 저도 37.4도로 간신히 통과 와이크는 37.8도 조금 기다려서 다시 한번 재보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오잇잇? 오잇잇? 차에 차가워 하하하 하하하 아 어떡해? 딱 걸렸네? 내려가기 내려가네 조금 더 쉬자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간다 기다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야 처음 걸려봤다 나 어떡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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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돈을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고 1년 더 넘어갈 수 있고 1년 더 넘어갈 수 있어요 어... 이거? 이거 뭐... 더 넘어갈 수 있어요 인터에스스 오니 미드로 예 컨지유 원예 컨지유 원예 예 이거 가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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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맥 공맥 예 오 유 유 유 유 아 오 예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니 3,000 원예 워 예 음 플리즈 아 오케이 땡큐 네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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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어? 지정을 줬네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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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는 사인했는데 그치? 응 장착마다 바뀌어 오늘은 지장인가 보다 카드로 처음 더 뽑아보겠다 한번 뽑아봅시다 창구에서 뽑다가 어 어 뭐 아 싸인 싸인 아 그게 다 필요한거야? 어어 하하 아 착각은 안개지 네 그 이후에 서류는 대리작성동입니다 캄보디아 가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그름거 같습니다 클로즈 매턴? 네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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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됐어? 네 모바일뱅 네 세 계좌가 생겼는지 보네 오, 생겼다 세 계좌가 생겼어? 예, 예, 생겼네요 이거잖아 이거잖아 숫자 다 맞는 거 볼래? 음, 이자 7.2요 어 그렇네, 샀네 응 이자가 들어왔어 이자가 들어왔어 이자는 그 전에 들어왔을 거야 이미 자동클로즈라서 아 225.6불 어, 맞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쟤 티티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본 apps 집업은? 핸드폰? 유튜브? 유튜브?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써봤어? ITM 푸라상의 ITM이 처음이지 그렇지 와 네 에어폰 있어 오, 시원해 와, 완전 좋아 안에 방향 제향도 괜찮네 차 보다 향인거에요 ATM기를 써보겠습니다 카드를 넣고 스피인코드를 6자리 연수증 출력할건지 물어보는데요 트래시위도 커런트 아카운트 세이빙 아카운트 세이빙 캄보디아 리엘이랑 달러랑 뽑을 수 있네요 저는 달러로 뽑겠습니다 220불 220불이 저희 오늘 이자 받은 이자다 이자다 더니다 더니다 즐거운 소리네 다다다다닥 했어 다다다닥 했어 오 오 오 세장밖에 안되네 그게 어색하다 이 정도가 어디고 한국은 상상도 못살이자다 오 오 오늘 넣은 적금 3,000불 다시 넣었고 오늘 차주 이자 작년에 넣은 3,000불에 대한 이자 220불입니다 330만원 정도 한국불으로 넣고 23만원 정도 이자를 받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분좋아요 월회식 5미닛 5미닛 5미닛